한파 속에 신생아를 유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하 6위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A 씨는 그제 오후 8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발견 당시 전주의 기온은 영하 1.8도였지만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전주의 기온은 영하 1.8도였을 때